네, 뭐 지금,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니, 간단하다고 이따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지금 보시는 선수는 닉킹업 선수,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닉킹업 선수, 새롭게 대담을 하게 된 선수입니다. 먼저, 박수로 많이 하셨습니다. 한글보신, 한글보신, 읽을 줄 아니까, 네, 네, 방문을 많이 하시고요. 일단은 KBO 계약서 먼저 사인을 하고, 네, 수영아 씨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이로써 쌍인회사 완료제 그량 받는 것 같지,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이제는 제가 했다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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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